4.15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실태 분석 결과를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여러분 3구 대선에서 일어난 것은 4.15 총선에서 일어났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것은 바로 2021년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2018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일어났고 권력을 장악한 2017년도의 5구 대통령선거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그런 조작방법들은 조작공식이 같고 조작프로그램이 같고 조작엔진이 같고 또 조작하는 그런 유전자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일어난 사실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하고 있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기여하고 내가 낯서 잘한 이 나라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훈련을 그런 식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밝히고 문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시대적 소명이고 또 내가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내가 결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근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여러분들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의 참가자 수의 약 6%를 전국에서 훔쳤습니다. 반면에 홍준표와 안철수를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6%의 표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조작규모는 총 1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를 조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계속해서 여러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당일 투표에 비해서 일본인 문재인 대통령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1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6%를 내외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 반면에 홍준표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로 합친 것이 마이너스 6%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서울시민들은 아주 유사한 투표 성향을 보여야 됩니다. 0 혹은 1 많아야 3%를 넘어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 경우는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수백만이 참가했기 때문에 거의 0, 1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뚜렷하게 한쪽은 플러스 두쪽은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2017년 대선의 비밀이고 이때 사용한 그런 조작 방식은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렀 전 모든 공직선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됐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바로 조작 규모만 달라졌습니다. 조작값만. 그러나 똑같습니다. 같은 조작 공식 같은 조작 프로그램 같은 조작 엔진 같은 조작 유전자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돼 왔습니다. 이런 범죄가 엄청나게 겁이 나는 겁니다. 범죄자들은. 이런 범죄가 너무나 무지무지하게 겁나는 겁니다. 특히 선거사범 이 부정선거를 의도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렇게 범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형형사법에서 가장 중형인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내란죄를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다섯 번을 범한 겁니다. 엄청나게 큰 여러분들 죄인 거죠. 그러니까 신문들은 울산시장 지방선거 부정선거 사례만 이야기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다음에 4.15 인천연수홀입니다. 4.15 인천연수홀에서는 정일영 후보에게 사전투표에 참가한 참가자 수의 13%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민경욱 후보에게서 10%를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정미 후보에서 3%를 빼앗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제야 고수님이 제시한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도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가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인천연수월 투표구명 선거인수 그리고 투표수 그 다음에 후보자별 득표수 정영일 민경욱 이정미 주승국 개 무효투표 기권수 자료를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맨 상단에 사전투표가 나옵니다. 거소, 선상 이것은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341명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입니다. 12,957표 국외 부재자 투표 제외국민 투표 852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 이게 비중이 크죠. 옥년 1동의 관내 사전투표 옥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계시지만 이 사람들이 인천연수월에 민경욱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할 때는 인천연수월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총수에서 여러분들 몇 퍼센트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민경욱 후보가 속하고 있는 인천연수월에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옥년 1동 제1투표소에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2,871명입니다. 옥년 2동은 1,587명입니다. 옥년 1동은 2,733명입니다. 옥년 1동 제4투표소는 2,855명입니다. 옥년 1동 제5투표소는 3,014명입니다. 이 각각 1투표소의 2,871명에서 여러분들 26%를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를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와 함께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를 10%를 민경욱 후보에서 빼앗고 그 다음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3표를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국의 모든 그런 가장 하이단인 투표소에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옥년 1동 제1투표소에서는 민경욱 후보는 2,871표면 그 10%인 287.1표를 관내 사전투표에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미 후보는 2,871표에서 3%를 빼앗기게 됩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는 옥년 1동 제1투표소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2,871명의 13%만큼 사전투표를 더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전선조작을 이제 합법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실물위조투표지 투입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가 전산조작 결과하고 실물위조투표지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투표함을 제출하라 했을 때 서둘러 가지고 투표함 전체를 갈아서 선거결과에 딱 맞춰가지고 맞춤형 투표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춘입 사전투표지라든지 그다음에 일장기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표를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4.15 당시 인천연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계산을 우리가 해봤네요. 10% 이 10%라는 것은 민경욱 후보의 10%는 4561표고 이정미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3%는 1368표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민경욱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이기고 실제로는 사전투표에서 이겼는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총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정영일 후보가 이긴 것처럼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정영일 후보가 41.53%, 민경욱 후보가 39.25%, 이정미 후보가 18.27%입니다. 이 세 숫자는 모두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 수치가 무슨 수치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비한 선거당나에 관한 표입니다. 당일투표에서 이겼던 민경욱 후보는 사전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것은 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까 바로 허경영 후보의 표를 훔쳤다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를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요 정당인 민주당의 정의령 후보에는 더해주고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후보는 빼앗았는데 그것이 그치지 않고 제3의 정당인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표를 빼앗은 것처럼 허경영 후보의 표도 꼭 같은 방식으로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서 적용된 그런 조작 공식 조작 엔진은 그대로 3구 대선에 적용이 됩니다. 3구 대선에 그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 여러분 뭘 하게 되느냐 3구 대선에 그대로 적용이 돼 가지고 마치 정의당의 인천연수원에서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의 표를 3% 빼앗았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허경영 후보의 표를 3구 대선에서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경영 지지자들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실시해 보게 되면 허경영 지지자들의 의외로 많고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들의 아우성이 그렇게 큰 겁니다. 제발 허경영 후보가 던졌던 표가 어디로 갔습니까 공방사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약 고수님이 그 고통을 익히 파악하셔 가지고 도대체 그럼 허경영 후보 표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사해 가지고 오늘 전국에서 광역시 하나에 대한 것만 발표를 했으니까 앞으로 허경영 후보의 표를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얼마나 빼앗았는 걸 보면 훨씬 더 클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3구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는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협조를 했습니다. 클린선거 시민행동의 오건우 대표에 의하면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군소정당인지 아닌지 그런 게 관계없이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 아니까 사실과 진실을 밝혀 가지고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부정선거가 발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제가 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4.15 인천연수원에서 정의당 후보인 이정미 후보에게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3%를 빼앗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바로 3구 대선 2020년도 3구 대선에서 허경영 후보의 표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허경영 후보의 표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하시고 허경영 후보의 소위 표 분실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방송이 끝나시면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은 그것을 캡처하셔가지고 제가 표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 불의를 대한 부분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시민으로서 취해야 될 도리이자 의무이자 역할인 겁니다. 그것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이준석이나 하태경처럼 그걸 덮기 위해서 그냥 광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과 진실을 널리 알려서 그야말로 공의가 정의가 이 나라에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강물처럼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차고 넘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세대가 지금 담당해야 될 역사적 소명이자 책무다 이야기. 지금 시대인들은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구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보통 시민들의 역사적 소명이다 이야기죠. 시민으로서.